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오늘은 김석환 홍성군수와 함께 2020년 홍성군 군정 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들 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스튜디오 나와주셨는데 먼저 함께하는 소감, 가구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렇게 또 헬로티비에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걸 현안상 이렇게 인터뷰하게 되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이야기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석환 홍성군수와 함께하는 헬로 이슈토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군수님 본격적인 홍성군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19로 불리고 있죠? 네, 그렇죠.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홍성군에서는 또 이제 군수님께서 또 1차적인 그런 방역을 또 담당을 해주셔야 되는 역할이신데 지금 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홍성에는 확진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지금 심각한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난달 27일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이제 경계 단계로 바뀌면서 즉시 우리 안전대책본부를 만들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또 보건소장을 통제관으로 해서 대체 상황반을 운영하면서 감염병 환자라든지 아니면 접촉자 파악관리 또는 역학조사,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아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대중이용시설이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이 모이는 데를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19 방역수칙 팜프렛 1만 1000매 그리고 우리 손소독제 1만 개 또 마스크 1만 6천 개를 배부하는 등 예방 궤도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위기 극복을 위해서 모두가 좀 힘을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현안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마다 이제 연초에는 또 이제 그 시장 군수들이 직접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가서 또 주민들 만나고 이제 소통하는 시간 같지 않습니까? 홍성군에서도 이제 읍면순방 모두 군수님이 직접 이제 찾아가는 주민과에 대하 마무리한 것으로 아는데요. 좀 현장에 나가셨을 때 어떤 민원이나 좀 건의사항이 많았나요? 네, 저희는 11개 읍면 22개 마을을 이제 1월 6일부터 20일까지 순방을 했습니다. 순방하면서 건의된 것이 2건이나 되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환경저해와 관계되는 민원이 많았었어요. 태양광 시설이라든지 축사 신축 반대 아니면은 축산 악취 저감 대책. 그리고 이제 우리 금년 농사와 관련되는 농로 포장이라든지 배수로 정비 아니면 관전 개발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는데 우선 영농에 올해 지장이 없도록 긴급 조치를 하고 또 축산 분류 총량제의 필요성을 지금 검토를 해서 축산이 매량 늘려만 갈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좀 한 해 되돌아 봤을 때 좀 잘한 점 하나 좀 아쉬운 점 하나 이렇게 좀 꼽아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가 아니고 밑까지 좀 이야기할게요. 저희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우리가 융용특구로 지정이 됐고 또 여성 친화도시로 지정이 됐는데 치기가 지나서 재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기농 사회적 가치 실현 홍성현 프로젝트가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 공모에 선정이 돼가지고 118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이거 이외에도 88건이 공모에 선정돼서 506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중입자 암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병원을 건립을 하는데 여기는 2022년까지 11개 진료과목의 종합병원을 개설할 계획으로 있고 또 충남대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F신도시에 거기에 새로운 학과들을 이렇게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도시천담산업단지 내에 작년도에 17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또 우리가 행정종합평가에서도 작년도에 44개가 수상하는 이렇게 영광이 있어서 행정의 우실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쉬웠던 점이라면 우리가 도민 전체가 열망을 했던 지역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해서 혁신도시가 지정돼야 된다는 것하고 공성의 도청 소재지이기 때문에 시승격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의 권위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국회에서 아직까지 그것이 통과 안 한 것이 굉장히 아쉽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산자위에서까지 통과가 됐고 남은 것이 법사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위만 남았기 때문에 우리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대체를 한다면 잘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지정 지금도 이제 과정 중에 있고 아마 저희가 방송 때쯤에는 결과가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래서 지금 대전 충청권 혁신도시 지정은 우리 지방군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220만 충남 도민의 자존심과도 관계된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대전과 충남의 여야 국회의원들 또 광역기초다치산재장 또 광역기초의회의장단 또 각급사회단체가 공교체제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성에서는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촉구를 위한 100만 서명운동을 제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6만 6천여 명의 서명운동을 해주셔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포 신도시 인구가 당초에는 2020년 금연까지 10만을 확보하는 것이 본래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경기 침체라든지 또 성장동력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25% 수준에 지금 불과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혁신도시는 지정돼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거기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충남 다른 곳에서는 이제 충남 혁신도시라고 하는데 또 홍성 입장에서는 이제 내포 혁신도시라고 또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그거는 충남 혁신도시가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내포 신도시 권역이 이제 지정이 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내포 신도시는 이제 홍성하고 이제 예산이 이제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좀 정주 여건 문제가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 8년 차인데요. 올해로 좀 뭐 악취 문제나 뭐 좀 의료시설 부족 이런 부분들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지금 현실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충남도청이 이제 뭐 2013년도에 이전해서 지금 이제 만 8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전하면서 도농 복합도시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축산 악취에 대한 민원이 아주 끊이지 않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강화해서 무분별한 축사 정책을 억제를 하고 있고 또 근교에 있는 축사들은 단계적으로 호상을 해서 아주 이전하든지 폐업하도록 이렇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전담을 연계한 친환경 축산으로 해서 이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녀 공동자원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존 축사를 친환경으로 지금 개선을 하고 또 악취 나는 홍성의 이메일을 벗어서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포신도시 정지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종합병원 문제는 우리가 충남도와 주식회사 한국중입자암센터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2년도에 11개 76과목의 종합병원을 지금 문을 열 계획으로 있고요. 또 대학이 없는데 충남 대학교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분교와 대학원을 설립하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는 정지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가족센터를 건립을 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을 건립을 하고 주차타워를 건설을 하고 건양정진센터를 만들고 또 신한옥형 아동숲체험 우리 창의 놀이터를 조성을 하고 공설운동장도 지금 학교와 주민들이 같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고 첨단산업단지를 기업을 유치를 하고 중앙단위기관 유치와 평생교육 활성화 이런 등등으로 해서 정지 여건을 아주 개선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노력들이 지금 시도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또 홍성군의 최대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시 승격이지 않겠습니까 도총 소재지는 이제 군이 아닌 시로 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법을 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죠 홍성군하고 이제 무한군이 같이 하고 있는 전남 무한군이 같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법 개정이다 보니까 또 지난해는 국회에서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시 승격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군에서 시위로 바꾼다는 것보다도 도총 소재지이기 때문에 홍성이 충남의 중심으로 우뚝 서겠다 하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 승격 요구권은 지금 법에 보면 15만 명 이상이든지 아니면 한 개읍이 5만 이상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홍성은 3개읍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여기에 기준에 못 아릅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인구는 자꾸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로서는 충족할 수 없다. 그렇다면 도총 소재지로서는 지방자치 법을 바꿔서 한번 시 승격을 해보겠다 해서 우리 군과 같은 처지에 있는 무한군과 함께 협력을 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승격과 함께 신청사 이전 지난해 부지가 확정이 됐죠. 정말 그 과정이 저도 취재를 해봤는데 후보지간에 경쟁이 치열했었거든요. 이후에 주민들 간에 갈등은 없었는지 현재 이전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교수님께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지금 어느 지자체고 청사를 이전하는데 갈등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등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가지고 우선 주민 스스로 청사 입지를 결정을 해서 확정한 데는 아마 우리나라의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2018년 6월에 청사 입지 선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차에 걸친 35회에 걸친 회를 했습니다. 2016년 6월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거기서 나온 결론은 공모를 받아보자. 그래서 공모를 받았는데 11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11군데를 가지고 적격 심사를 한 결과 1차 5군데로 좁혀졌습니다. 그럼 5군데를 공정하게 해서 나중에 결정된 다음 반발이 없이 하려면 무슨 방법으로 할까 했더니 5군데 다 별정으로 불러서 해야겠더니 이제 투표를 하자. 투표를 하자. 그래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전체적으로 결정은 투표해서 70% 주민 전문가 의견이 30% 이래가지고 70% 해서 결정하기로 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투표를 했는데 한 만여 명, 만천 명 정도가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선 거기에서 한 5,100명 정도가 지금 이제 오감치고 택지개발한 대로 결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 의견 들어봤는데 전문가도 역시 주민이 결정한 것이 맞다. 그렇게 해서 그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끝까지 사실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했고 그 경쟁을 했지만은 5개 단체 대표 여러분들께서 자기들이 떨어졌지만 아쉬움을 달래고 이거는 공정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승복을 한다. 이렇게 용단을 내려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이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기본계획을 이제 지금 수립을 할 용역을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후년 정도는 착공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우리 계획대로 추진을 잘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요 현안들 쭉 한번 짚어주셨는데 나머지 좀 올해 역점 추진 사업들도 궁금하거든요. 특히 힘을 쏟는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지 소개 좀 해주시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첫째 제일 심수는 혁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진특법 개정안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승격이죠. 시승격지역이 도청 수부도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외 인지도도 높이고 또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승격을 해서 거기에 상응한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생각이기 때문에 무한국과 함께 끝까지 해서 꼭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군청사 이전 이것도 역시 주민들이 결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기본계획 수립 9년도에 하고 내년도에 설계하고 매우 년 정도는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성에는 홍수 읍성이 있는데 읍성 복원한 것이 지금 2010년도 군수되면서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건데 박차를 가해 가지고 인기 내에 1차 장기적인 것 말고는 복원을 끝내고 또 그리고 홍성의 미래 비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포 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을 하고 또 구도심은 역세권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도시대생 뉴딜 사업 또는 홍주천년 양반만을 조성사업 등으로 원도심을 좀 활성화하고 서해 복선전철이 수도권 직접 전결하는 문제 또 장항선 KTX 건설 사업이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또 충남 도청 수부도시 위상에 맞도록 금년 5월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시 브루클린 자치구와 우호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중국, 일본, 베트남과도 교류 협력을 좀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해외시장 개척 무역 사전단을 병행해서 파견함으로써 홍성 특산품 판로를 개척을 하고 11월에는 우리가 홍성의 한우가 유명한데 한우 축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바비큐 페스티벌을 개최해서 명품 한우의 우수성을 전국에 좀 널리 알리고 내포 신도시에 아까 이야기했던 종합병원 유치라든지 주차타고라든지 건강생활지원센터라든지 가족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다목적운동장, 대학유치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서 정주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말씀 안 들었는데도 구수님 올해 할 일이 참 많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홍성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역사인물의 고장이라는 거잖아요. 특히 올해는 홍성 출신의 김자진 장군이 대승을 거둔 아주 누구나 잘 아는 청산리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홍성에서 많이 열린다고 하는데 또 역사인물축제랑도 연계돼서 이번에 역사인물축제가 5월에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기념 행사들 준비하고 있는지 소개도 해주시죠.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2020년 우리나라 독립운동 사상 최고의 전과를 올린 청산리전투 성전 100주년이 되는 아주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올해는 그래서 충청남도와 홍성군이 정책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장군의 수고한 나라사랑정신을 계승하고 업적을 들이기 위해서 김자진 장군 3가지가 갚으시면 알지만 굉장히 초협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항일운동의 성지로 거기를 확대해서 만들려고 하고 있고 기념 행사는 우리가 정월 초월은 날 백월산에 올라가서 김자진 장군 선양의 선포식을 한 걸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보운음악이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제 이렇게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함께 100주년 기념 우리 트라이애슬론 대회 같은 것을 통해서 청산리전투의 의의와 가치를 아주 재점행하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산리전투는 비단 전쟁에서 대승한 걸 떠나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온 군민들에게 독립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것 그 다음에 단절됐던 민족사를 잊게 해줬다는 것 이런 것이 아주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는 우리 홍성이 역사의 고장에서 우리 독립전신과 의병전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독립운동의 메이커 홍성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잘 가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경제의 얘기를 또 이제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이제 많은 타격이 있는 상황이고요. 원도심도 지금 많이 침체가 된 상황이죠. 홍성도 마찬가지로. 대책이 있다면 군 차원의 대책 물 한 모금 하시고 말씀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성은 아시다시피 도청수부도시이고 한황해권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제 경제하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한 기업의 유치 또 유통환경을 개선해서 사람이 모이고 돈이 도는 홍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선 내포천담산업단지 조속공호성사가 지금 통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빨리 앞당겨서 7월까지는 완료하도록 해가지고 그게 완료되면 2,8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3,500여 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도 충남도와 함께 이제 아이디큐의 4개 업체와 투자협약을 해가지고 506억 원이 투자를 해서 186명의 고용을 창출할 예상이고 또 원도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쇼핑환경을 전부 개선을 하고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홍성형 일자리 군민채용인턴제 라든지 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또 일자리 박람회 청년 이슈마을 운영 또 복합문화창업공간을 조정을 하고 홍성청년일자리 카페를 운영하는 등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또 우리 명동상가를 조양문과 홍주읍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집중 육성을 하고 천주교 순교성지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최원프렉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는 순교성지 하면 그냥 대부분이 설명을 듣고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이하게 순교성지에 대한 영상을 제작을 하고 그리고 감옥 있는 데서는 거기에서 특히 여러 사람이 주목을 받는 분이 황일관 시몬이라는 분인데 그분은 매루 쳐서 죽게 못하고 결국은 물을 뿌려서 추운 날 얼려주겠어요. 그런 것을 연출을 해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고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홍성으로 탈바꿈시켜서 홍주읍성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수님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끝으로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전체적인 군정 추진 방향 종합적으로 핵심적인 내용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혁신과 적극 행정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이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도약의 기반이 될 지역개발 사업 또는 주민복지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일곱 가지 아주 집중 사업을 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시승경 추진 및 지역균형 발전, 그 다음번에는 활력있고 역동적인 삶을 만나는 지역경제, 또 역사재조명과 특색있는 우리 문화관광도시 조성 또 쾌적한 환경, 행복한 안전도시, 사각지대 없는 군민중심의 보건복지 통여롭고 지속가능한 다기능 농업 육성, 또 포용과 혁신으로 신뢰행정 구현에 중점을 둬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그 시승격을 비롯한 홍성군의 이제 남은 주요 과제들 올해는 또 어떤 진전이 있을지 저희 충남방송에서도 함께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헬로우 이슈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